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사람들은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겠구나. 저 많은 빚을 앞으로 누가 갚아야 되나? 저 많은 빚 때문에 앞으로 환란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월 24조 원을 자영업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속표퓰리즘 열차에 타고 있는가를 새삼 한 번 더 일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영업지원대책입니다. 여당이 자영업손실보상법 추진에 나서면서 정확한 재정추계조차 없는 법안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2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특별법안은 보상액이 최대 125조 원 플러스 알파 법안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전년보다 줄어든 매출의 70%를 월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집합제한업종은 손실매출의 60%를 월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일반업종도 줄어든 매출의 50%를 월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습니다. 업체별 매출 감소분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민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 달에 24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영업검지가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게 되면 최근 5개월 동안 최대 123조 원을 손실보장해줘야 된다는 거든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소비진작 차원이기는 하지만 단순 계산만으로도 2조 6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업금지업체의 금융회사 대출 이자와 통신요금 공과금을 전액 감액해줘야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자나 통신요금을 못 받게 되는 은행이나 통신사는 정부 세액공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받습니다. 손실보상 규모가 최대 125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4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7조 원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많은 빚을 앞으로 누가 갚을 수 있냐. 저 사람들은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같은 조치는 표를 얻는 데는 여당에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담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전가시키고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대원칙 가운데 하나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비용을 치르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업 역시 설령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리스크에 대한 이익을 벌기 위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활동입니다. 비용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익명의 다수에게 부담시키고 수익은 자기 자신이 차지하는 것은 그런 시장경제의 큰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주춧돌과 같은 그런 원칙을 그냥 훼손시키거나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액수를 줄여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물 부분을 망가뜨리는 데 거치지 않고 시장을 규율하는 대원칙을 훼손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와해시키고 내세우는 정책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섭과 개입 일변도로 나가는 현직권청의 정책은 거의 실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실패해 왔습니다. 다른 정책들과 어우러져 한국이 어려움을 맞는 곳을 향해 속도를 더욱 당기는 정책이 또 하나 되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한 일도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정말 정신나간 논의에 대해서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세입과 재정규모를 미뤄볼 때 미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는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제화에 대해서 야당은 내놓고 반대를 표명하지 못하는 어정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법안을 내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 초고속 포퓰리즘의 열차를 올라타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자영업 손실보상법제화입니다. 집권청의 목표는 오로지 정권의 수명을 더 연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리수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은 그저 치료해야 될 사소한 비용 정도나 통과의리로 생각할 뿐입니다. 완전히 몸과 마음이 망가지 다음에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완전히 몸과 마음이 또 사회가 망가지 다음에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과 포퓰리즘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비슷합니다. 이 땅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자랑스러웠던 나라가 선대가 어렵게 만든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국면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대의 사람들 자신도 자신들이 내린 의사결정을 길고 긴 노년기 동안 참혹하게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배권력이 앞으로 두려워하거나 무수하거나 억지해야 될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더한 정책도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다무고 있을 뿐입니다. 현명한 시민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지를 더 각성하고 필요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